이거 스테이크 아니야? 진짜 스테이크? 맛있어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잘 걷다 근데 고기 진짜. 너무 진짜. 녹여줘야 돼. 여기 햄도 있네, 베이컨이네. 잠깐만! 찍먹이야? 찍먹이야? 누구 것도 찍어야 된다고요? 잡아줘! 잡아줘! 세컨더 하얀콤. 맛있어. 너무 맛있는데? 틀렸다, 틀렸어. 지금은 디저트 타임! 와 메뉴 왜 이렇게 많아? 두 면을 나눠줘야지. 우와, 알갱이 올라가는데. 바꿔 먹을까? 이거 진짜 맛있어. 아니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급지네. 진짜 괜찮네. 격식 있어, 격식 있어.